안녕하세요 저는 고3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때 이게 중요해요. 초등학교 6학년때 치아교정을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여름에 교정기를 뺐습니다. 여학생인데요. 보통 우리가 안면고리 성장하는 것은요. 보통 중3, 고1 이때 끝난다고 봐요. 그러면 치아교정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교정기 뺐다. 그럼 이때 안면골 성장은 다 끝난 거죠. 근데 전에는 달걀이었대요. 그건 초등학교 때 달걀이었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 사춘기 들어가고 초경하고 남자들 변성기 오고 이런 식으로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인으로 몸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키도 크고 뼈도 자라고 턱도 커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때 달걀형이었는데 중학교 때 지나고 나서 교정기 뺐더니 교근이 발달해서 얼굴이 이렇게 커졌다. 이 얘기에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때 얼굴이 아직 덜 큰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중3 지나서 이때가 성인 얼굴로 뼈 골격구조는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요거가 교정이랑 연관시키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치과에서 봤더니 교근축소술을 권장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근축소술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톡스 맞고 지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뭐 근육 태우거나 없애는 수술 무섭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라고 안 할게요. 교근이라는 축소술이 아니면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거는 수술은 교근 줄이는 거는 딱히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고주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은 보톡스 그냥 맞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환자도 편하고 의사도 편한 것 같아요. 마사지로는 줄일 수 없어요. 마사지로 뭐 근육이 줄어든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정의나 뭐 그냥 어떤 피지컬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물리치료 같은 걸로 만약에 한다면 입을 안 씹고 그냥 한 3개월 한두 달 있으면 턱 근육은 줄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치아가 망가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물리치료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으면 보톡스를 맞으시라. 만약에 근데 턱이 조금 크다. 사각턱이 크다. 그러면 조심해서 살짝 잘라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